바다나 형 공격받네 뭐야 바다나 형 공격받네 잡았고 잡았고 중이었고 바로 데려가서 잡았고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도하 말하는대로 그렇죠 그렇죠 요새 다릅니다 상대를 하면 순살 공 많다 공 많다 공 많다 저 삥 저 또 삥 아 어디가 검거서는 폭길이 안될 것 같은데 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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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앞에 앞에 레이더 앞에 레이더 앞에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바다나 형 공격받네 올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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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통 조심 가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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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눈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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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 뾰 퇴학실 외국이 아녔냐 몰라 뭐냐 누구 있어 뭐 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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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짭짭 짭 짭짭 아 이샤 아 이샤 캔넘 오는거 같은데 아 근데 태국스포는 아직 국민게임이에요 스포가 페이스북 키면은 막 2천명씩 봐요 아 요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아 2, 3천명 봤어요 태국의 그 노블 자연반 국대 방송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션이랑 페지라는 친구인데 아마 아실듯? 오케이 둘다 둘다 어? 아 잘한다 네네 또 있다 반반반받 어 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비기가 힘들죠 지금은 이제 공방만 하니까 뭐 솔직히 그냥 하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르죠 어 저 빙 저 빙 야 곰배 좋아요 바로 아이가 아이가 천천히 아이가 아이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뭐야 스나가 어디 쐈는데 아 아 잘 쏜다 바나나 형 느낌있게 라이피 밑에 왼쪽 왼쪽 왼쪽도 있네 여기서 외국인 맞을거야 아마 검사 검사스나 피해 아이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우씨 떴나 네 등이 떴는데 초계피는 아닌데 아 아이드 아이드 오 개띠끼 1등 좋아 내가 안 잡았나 꺼져 배터리 상 누구 조심 누구 조심 왼쪽 돌격 왜왜왜왜왜왜왜 뭐지 지게차 컷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맞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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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합 백합 어 원래 검 못완사람들 중에 한명인데 아 이거 소득이 없네 정말 소득 빨리 공태싱싱해다 오케이 주누배 가면 안된다 가면 안된다 주누두둘둘둘 주누두둘둘 주누두둘둘 다 안됨 다 안됨 오로뛸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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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프 짬프 아드로뛸께 사랑해 도장 20만 러브샤 한번 하겠다 러시 아니 근데 미션 주체자라서 어쩔 수 없는거 아니에요? 어 도전 안 외쳤잖아 어 어 외쳤잖아 너 당일 때 어 오케오케오케 두개래 했다 아 맞나 어 어떡하고 아 우리 외친걸로 아까 외친거 같은데요 셰프 형 내 두개 버리는거 아이가? 외쳤나 안 외쳤나? 버리겠네 야 울베야 울베야 울베 하나 컷 울베 B같이 아이고 거미스빅 적극에 있다 1개 있는데 백조산반 오 좋아요 울베 하나 완전 울베? 울베 하나? 어 완울 없어 이제 울베 하나 울베 하나 울베 하나 울베 왔다 울베 왔다 울베 하나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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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문쌤 누구? 저요? 나 죽몬인 아 그래? 가보니까 오케이 죽몬인 울베 이문좀 봐주는데 내가? 내가? 아니 가복 가복에서 1문 눈통합 1문 1문 들어온다 봐봐 렉있어 렉있어 바로 러브 하토 예? 피부장이가 내가 오케이 난 조위성이라서 했지 죄송합니다 방금 못들었다 하하하하 근데 렉이 있긴 하네 아 저기로 아 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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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밀겠다 건보 아시겠어요? 이거 밀고 가야돼 밀고 가야돼? 왜? 가야돼 모바니아 버리고 갈까? 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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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모바니 지금 못듣고 있다고 어 바보라 이제 못듣고 있는거 맞나? 오케이 아 오케이 으흐흐흐흐 말씀 좋은데? 패기 내가 더 좋은 패기 보여줄게 아 아 으흐 흐흐 으흐흑 어 어 어 어 계단줄 이게 바로 패기다 시작 죽음 뭐야 불렀다 상골 구석 상골줄 상골27 아인즈 아군이 패배사이신지 아니 우리 편 킬로구만 뜨노? 어 나쁘지 않은데? 자 일단 14끼 26킬 남았고 13끼씩만 더하면 되네요 우리 제가 거미수 킬도 많이 못했음 차라리 딴 데를 가겠습니다 연막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지 우리 또 올려놔? 와르폭스 하나 까주고 와르폭스 두개 더 와 포킬 1회 어렵다 나가면 안될까? 온다이 하나 둘 셋 세나가 짜놓을 것 같은데? 하나 둘 셋 구축된다 왕 일정 세븐은 무조건 두명바렸되네 그렇지 어 역시 중소리 엘몬빙기 검복이 잡았고 잡았고 안 돼 중이었고 바로 데려가서 잡았고 말하는 대로 어허 잘하니 멈춰 야 아 못잡았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말하는 대로 밀렸나요 제가 가면 안 밀렸죠 어 좋다 센서빙 좋은데 가야자 가야자 가실 것 같고 오메야 왜 이렇게 아프노 오오 역시 오호호호 하지만 알이 없었다는 점 아 그거는 쏠 수가 없잖아 그걸로는 백두산 백두산 개피 오늘 살짝 수위를 넘나드네 아니지 아니지 어떤 날인지 모르잖아 와 이거 눈 빡텐데 작전상 호퇴 작전상 호퇴되나 혹시 아니 아니 새우먼저 사왔잖아요 럽샷 문화 없어져야 된다 이거 럽샷 문화가 안좋아 ㅎㅎㅎ 아부니 패배하였습니다 좋아 좋아 이번파 가능성이 있다 좋아야 되겠다 자 내가야 이제 구글의 힘을 보여주자 룰빙 쳐달래 좋아 무번형 파워를 보여주세요 무번형 8굴랜 또 쎄잖아요 8굴랜 8굴랜 극강이네 이게보니까 탱구영도 있고 아하 오 나보키네요 눈 먹었다 눈 아직 다 안먹었어 다 안먹었어 올거같은데 내가 쏴볼게 나빙 너네라고 될거같은데 뭐 조용한데 눈 밀렸어 눈 밀렸어 눈동 잠깐 비상사태라 천재 타이밍 레버다 죽지 안먹었으면 눈을 가야될거같은데 눈 가야돼 비상뉴나는 작은데나 흔들어 스포인 추천 감사합니다 바다빵 하나 일단 폭두개 까놨구요 와 플레이 하나도 안나온다 어 뭐야 눈 터삐 나온다 조개졸케 안나와 눈 잡혀 필 메오 필 마루 마루 필이다 마루 고양이 필 고양이 필 나 삐있고 나도 삐있고 오케이 문제 깔게 잠깐다 하나 두개 더 빨지 도브치 바로가야지 잘한다 도저올까 바로 제가 조종 짜줄게요 도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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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l 도브치 범보우 도브치 올로가야돼 도브치 잡다 골라스나 아닌가 나 겸 따라갈게 검 봐봐 검 봐봐 검 검정 저 검정 검정 아닌가? 이거 수비에서 내가.. 제가 검에서 킬을 넣으면 못했다 초반에 나도 잘하고 있어 근데 나는 도전 저는 도전을 안해 친 것 같은데 나도 안했어 어이구 약간 양 냄새가 나 아니 아니 도전을 진짜 안하긴 했어 어 안하긴 했어 잠입힐 때 핫도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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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이제 착각하셨나봐 데캠트 했던 거를 아니 우리는 맵마다 해야 되는지 몰랐지 데캠 한 번만 했지 NFM님 안녕하세요 리하이요 아 공 가줄게 내가 짜줄게 뭐 쫓는 거 자신있지 탕 바로 가야지 검거핑 두개 검색대로 빠져 어 어 가복 가복 절배통 가복 절배통 가복 들어와 들어와 절배있나고 아 이거 아 절배통 양념 건복 나이스 타이타이타이 오오오오 가복 가복 전복으로 컷 샘 2문 2문 하나 샘 1쌤 1문으로 갈대 가복 아 자꾸 저녁한테 죽네 습 습 습 습 1문 1문 중 1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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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이거 뒤집 조심해야되는데 2 1스킬 3 3 도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왜? 어? 중뜻인데 우리? 아이오 어.. 스나 아이스크 왔어야지 느낌이 왔어요 빨드 하나 아네네네네네 어 근데 합쳐봤자 28킬 밖에 안되네 제가 19킬이 났는데 왜 그렇지 어..어..어..이상하다 어.. 야 이거 뭐야 이거 울패이 깔은거 같은데 어우 전사령님 안녕하세요 개새끼가..이게 개새끼가 따네 예? 어 갑자기 욕을.. 욕을 하세요 형님 아이고 아이고 어이 누구야 아.. 공값간 한 번 더 아 중뜻 중뜻 어..공값간 한 번 더 어..빙 어디고? 검..스나.. 검..저..스나.. 자 하나 둘 음.. 내가 먼저 어이구 검전박스 나이스 나이스 눈통 가복 컷 어 무섭으로 왜.. 다시 들어가시노 정이님 검복 가복 가복 눈통 어 뭐야 없어졌네요 어디갔지 눈통 왜 있었는데 아까 이 문 누구야 우리야 오케 눈통한다고 오아라 중이랑 눈통 그래 눈통? 눈통이라면은 뭐가냐면 위험한거 아니야? 어 맨딱 맨딱 아아 이거 일문 중 뭐야 뭐야 검은 뭐야 와아 아 나 잡으려고 돌아서 오셨구나 저분 하트 전설님 천감사합니다 별빛님 안녕하세요 누..누구요 죄송합니다 해양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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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상황도 진짜 멋지게 박빙인데 아쉽다 살짝 아하하하 하하하하 장난인거 아시죠? 그렇게 신나지 여러분 이거 딱 거짓말인거 아시죠? 근데 오직 우린 뭐 도전 안하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별거는 범풀기 이거 좀 위험한데 뭔가 느낌이 밀려올거같은 느낌적인 어 오우 마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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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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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잘 맞춘데 네 살고 싶어라 아 거기 막으시면 제가 소울스로 센터 형님 1몬하나 1몬하나 눈통 어 2명전지 눈통하나 3명 둘다 하나 더 아 내가 눈 갔어야 돼 자꾸 5,3,4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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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3,4킬